안녕하세요. 이세계보험이야기 레미로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팀 레미로어에 이아람입니다. 레미로어에는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다른 영상들을 통해 조금씩 눈치 채웠을지도 모르겠지만 레미로어의 무기들은 약간 특별합니다. 보통 무기라고 하면 날카로운 쇠부치나 날부치, 육중하고 파괴력 있는 위협적인 무기들이 떠오를텐데요. 레미로어의 세계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조금 색다랍니다. 조금만 엿볼까요? 귀여운 곰돌이검 러블리한 화이트팬서검 정말 하트 뿅뿅이네요. 러블리한 레미로어의 캐릭터가 들고 있으면 캐릭터를 한층 더 귀엽게 돋보이게 하는 패션 아이템 아니 훌륭한 무기입니다. 대파 당근 초콜릿으로 코팅하고 스프링클로 장식한 바나나검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검 숯불향이 가득한 바베큐 오징어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들은 무기랍니다. 오징어구이검으로 뜨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불타는 마시멜로우는? 뿅망치도 있네요. 뿅뿅 소리가 귀여워요. 정원에서 그냥 뽑아온 플라밍고 데코레이션이에요. 꽤 쓸만하답니다. 이 검은 풍선인 것 같네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재밌고 유니크한 레미로어의 무기들을 위주로 조금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 수백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진행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세계 모험이야기 레미로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